여러분 안녕하세요. 휘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샤오린입니다. 오늘 이렇게 의미있는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제가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이제 앞으로 준비한 곡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앞으로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요.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. 시스타 메들리를 준비를.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즐겨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?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러면 저는 두 번째로 시스타의 마보이랑 쉐이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동작에 있는 가정의 마보이 피 Sea Steel을 준비를 보겠습니다. 동작에 있는 가정의 마보이 특이의 마보이 특이의 명곡이 특이의 명곡입니다.